첫 번째, 군무원행정법의 출제 경향. 여기 이제 우리 수험생, 초보 수험생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질문을 듣는 게 군무원행정법은 일반 행정적 시험과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출제가 되는 경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군무원 기출 문제죠. 그건 다 복원 문제입니다. 기억에 의해서 복원됐기 때문에 복원의 정밀도나 이런 게 떨어지지만 2015년도, 2016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들이 아주 단편적이고 다음종, 행정행위의 종류는 해가지고 아주 단편적으로 지문도 짧고 물론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문제다 보니까 문제가 실제가 이렇게 짧게 나왔는지는 미지수이기만 합니다만 어쨌든 좀 단편적인 문제들을 물어보는 것들이었는데 2016년도, 7년도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출제의 경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일단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수험 환경이 변하죠. 과거에 군무원시험은 일반 행정직을 기준했을 때 5과목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군무원시험에서 다른 일반 행정직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없고 일반 공무원시험에서는 문제의 제도가 개편된 데 꽤 오래의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군무원시험은 아주 정격적으로 바로 도입을 하죠. 그래서 영어하고 국어, 영어하고 국사죠. 이건 패스제로 바뀐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죠.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게 세 과목이죠. 일반 행정직 기준했을 때는 국어, 행정법, 행정학, 군수직 같으면 국어, 행정법, 경영학 세 과목이죠. 과목마다 25문제죠. 25문제니까 물론 앞에 패스제 이것도 공식적으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패스제이기 때문에 시험 과목으로서 변별력으로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그런데 세 과목으로 75문제로 출제를 하고 당락을 좌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단편적인 문제, 아주 짧은 문제 이런 걸 가지고는 변별력을 기하기 힘들죠. 더불어 우리가 군무원,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하고 개편도 하고 병의 복무견도 줄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사관이라든지 장교부사관 거기에 덧불로 군무원의 전문인력들을 많이 보완하게 돼서 최근 한 3, 4년 동안 군무원 선발율이 아주 대폭 정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군무원 시험이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행정직, 국가직, 지방직 치고 한 달 정도 보너스, 보너스로 시험을 치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수험 환경이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무원만 전문적으로 수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과거처럼 문제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문제를 물어가지고는 변별력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2018년도 이때부터 문제의 지문들이 상당히 길어지고 기존의 단답형 문제는 지양되고 있죠. 장문의 지문이 출제되기도 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세 과목 75문제로 당락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위해서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죠. 대부분 예상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저도 이제 그는 예상을 하고 아까 1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제가 직접 치러 갔죠. 시험을 직접 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보는 순간 국어의 문제 페이지보다 행정법의 문제 페이지가 한 페이지인가 더 많았거든요. 그만큼 지문들이 아주 길어지고 있다. 물론 지문이 길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문제고 지문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쉬운 문제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즘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들 하면 스크롤 압박이죠. 밑에까지 쭉 읽어보면 물론 찬찬히 읽어보면 판례들이 기존에 많이 강조했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못 풀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문의 압박, 스크롤의 압박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좀 힘들죠. 그런데 그게 이제 2019년도 제가 문제 보고나로 들어갔다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이제 군무원 시험 문제도 오히려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 시험 문제 일반 공무원 시험 문제보다도 훨씬 더 난이도가 있게 했고 또 이례적으로 작년에는 7급 문제죠. 7급 문제도 공개가 됐거든요. 7급 문제는 강론까지 다 포함됩니다. 물론 일반 국업도 강론이 포함되지만 그거는 낮다 안 낮다 미지수거든요. 그런데 7급에서는 강론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문제들이 훨씬 더 일반 공무원들 시험보다도 더 난이도 있고 또 최신 판례들 그리고 개정된 최신 개정 법령들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시의성 있게 출제가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 출제 수준은 일반 행정직하고 버금갑니다. 오히려 몇몇 문제들은 훨씬 더 난이도 있게 퀄리티 있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군무원 시험은 따로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물론 강의는 따로 듣고 군문에 특화된 강의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행정법에 관해서는 행정법에 관해서는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변별력이라든지 퀄리티는 일반 행정직 시험과 다를 바가 없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2019년도 제가 해석을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데 상당히 많이 조회수가 높죠. 그때 제가 유일하게 복원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군무원 시험 문제도 지금 2019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문제 그 패턴대로 나올 것이다. 오히려 일반 행정직보다 더 난이도 있게 문제가 퀄리티 있게 잘 나왔고 이미 그때 예상을 했거든요. 하반기 시험도 역시 상반기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은 난이도가 평이한 표현이었지만 여전히 문제 패턴들 여전히 유지됐죠. 그리고 급기야 작년 문제 공개된 거 아마 공개된 건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이건 군무원 문제가 기존에 2015년 이전에 있던 문제 그거하고는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도 곧자 그런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군무원 모의고사 해가지고 기출문제집 이렇게 쭉 수록해놓은 출판사들의 교재들 있죠. 2015년도 이전에 기출문제는 다 버리십시오. 이제 필요 없어요. 물론 거기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볼 필요가 있지만 그런 문제 패턴은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고 버리시고 그래서 2018년부터 시작된 2019년 제가 복원했던 거 그리고 이제 작년에 했던 그게 앞으로 우리 군무원 행정법의 출제 패턴으로 나올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그때고 그런 식으로 그런 경향에 대비해야 될 것이고 다음은 이제 군무원 행정법에서 우리가 늘 수험생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두 번째가 선생님 강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것도 제가 수업시간에 곧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를 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강론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시험범위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는 시험범위 들어갑니다. 국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제가 상반기 들어갔을 때는 강론 문제가 한 무대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굳이 한 문제 억지로 끌어다 한다면 한 문제 11번 문제 거기에 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 관련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굳이 강론 문제로 한다면 강론 문제로 할까? 사실 이건 총론 문제가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하반기에는 강론에 해당된다고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 그런데 둘 다 지방자치법 관련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두 문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니까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또 열심히 대비를 했는데 작년 2020년도 문제 공개된 거 이것은 또 안 나왔거든요. 물론 한 문제 병역법 관련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강론 문제로 굳이 이미 부여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은밀히 말하면 순수 강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퐁당퐁당이다 보니까 제대로 보자니 제대로 보자니 이게 수험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예 안 보자니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교재를 집필할 때도 기존에 있는 강론 교재 그러니까 7급 대비의 강론 교재를 많이 봤거든요. 그걸 제가 강론 군문행정법 강론 교재로 줄였는데 줄였는데 그걸 좀 더 줄여 가지고 줄여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들어가고 최대한 또 컴팩트하게 줄이는 것도 줄여서 줄이는 것도 잘한다. 늘리는 건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런데 교재의 양을 줄이고 압축 요약하는 건 사실 그게 사실 강사의 능력이고 실력 있는 수험생들은 결국 공부를 하면 아주 줄여 가는 게 실력 있는 수험생이겠죠. 강사도 교재를 쓸 때 너무 이것저것 두껍게 많이 이것저것 수록하는 교재는 제가 볼 때는 싹 좋은 교재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강사죠. 물론 겉에서 너무 컴팩트하게 줄여 가지고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지만 또 그게 의외로 허점이 많은 책들도 있거든요. 그게 옳으냐 그나냐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 선택의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했던 강론 교재를 좀 더 반으로 줄여 가지고 반으로 줄여 가지고 아까 첫 타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를 지금 지필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줄이고 해서 강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강론은 조금은 계력과 같은 존재이지만 계력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험생은 항상 보수적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나오면 다소 좀 허탈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준비 안 했다가 나왔을 때 당황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다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줄일 걸까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걸 쉽사리 줄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줄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강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군무원 전용으로 교재를 만들고 또 군무원 전적으로 군무원 수험생들 대비해서 상대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군무원 행정법 강론 수준에 맞게 그걸 좀 더 컴팩트하게 줄이는 교재가 지금 지필 중이니까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일반 행정직 시험 문제하고 어떻게 다녀냐. 이제는 2015년까지는 문제의 패턴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대비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될 필요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문제가 이제 작년부터 공개되었죠. 공개되면 그 경향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 물론 시험이 올해 또 어떻게 다르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하는지는 출제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한 번 경향이 이런 쪽으로 흐름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행정직 시험과 문제 출제 패턴이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좀 더 난이도 있게 하는 문제, 시의성 있는 문제, 최신 판례, 최신 개정 법령이 있는 것들이 바로 등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군무원 시험 문제가 훨씬 더 퀄리티 있게 출제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이제 강론이죠. 강론의 출제 경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퐁당퐁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계륵이죠. 그러니까 하자니 너무 양이 많고 또 안 하자니 뭔가 좀 찜찜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책임을 가지고 강사가 또 그나마 줄이고 그리고 그거는 제가 문제 풀었던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안을 가지고 하고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한 40문제, 50문제, 강론 문제죠. 한 40문제, 50문제 정도로 해가지고 문제를 위주로 해서 준비해 보시고 그 이외의 부분에 나온다? 그럼 틀리라. 틀리라는 말은 상당히 무채명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학원 강사들이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는 책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야 책에는 다 있잖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하나 또 빠짐없이 다 봐라. 나는 책에 넣었거든. 안 본 건 수험생 니네들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줄여주고 소심껏.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 나오면 또 객관식이라는 게 결국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최종적으로 소급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지문을 다 완벽하게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장 극단적인 사안까지도 가만히 해서 제가 수업시간에 계속 문제풀이 하면서 아마 이거는 제가 수업을 들었던 기존의 수험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늘 하는 이야기들이죠. 수업시간에 늘 문제풀이할 때 늘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줄여서 컴팩트하게 줄이는 작업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는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군무원 전용 교재 그리고 전용 강의를 또 대비하는 게 필연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일반 행정직 행정법 강의하고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자신 있게 소신껏 자신 있게 이렇게 딱 교통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약간식이 뭐냐 일반 행정직 상대를 행정직 준비한 수험들한테 하던 멘트하고 일반 군무원 준비하신 분 멘트하고 약간은 좀 괴리가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 군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용 강의를 하면서 좀 더 제가 소신껏 칼질도 하고 좀 정리하고 나누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그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일 상담을 많이 들었던 두 가지 테마가 그 두 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강의, 인문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출제 경향, 분석과 커리큘럼 이런 것들은 제가 얼마 전에 국업군무원행정법 OT를 찍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유튜브나 이런데 아니면 우리 와우에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 그게 아마 OT 강의로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중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의 문제가 출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어범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고 군무원행정법의 특성에서 법령 파트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OT 강의에서 제가 한 번 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참조해서 보시면 조금 더 단원별로 기출문제 내용들 그리고 1년 연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 그걸 제가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참고하시면 아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무원행정법 출제 경향, 크게 두 가지 이야기죠. 그걸 중심으로 소개를 드렸고 일단 이번 파트는 이걸로 정리하시고 다음엔 군무원행정법 외별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군무원 전용으로 강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시를 드는 것도 군무원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할 거니까 군무원행정법 외별과 다음 타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